아이디가 똑같아 똑같아 어 뭐 적으네 케란인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저랑 바코드가 근데 다 똑같아요 아이디가 두루루 두루루 어우 한방서치 나이스 원서치 안먹으신다 안먹으신다 아 육륜 뽑을 사이즈인데 아 예 거꾸로 가는 세상이 계좌번호는 따로 없습니다 포니 와이프꺼라 그 저기 뭐야 예를들어 저한테 후원해주시고 와이프분한테 걸리면은 혼나나요? 어 육륜이 나와버려 어 육륜이 나와버려 살림 11시 50분까지 좋아요 많이 모으기 미션 1개당 100원 아이고 좀 눌러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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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줘 형들 눌러줘 눌러주세요 형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이리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이리님 아 뭐해 어우 제리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야 이거 유튜브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개락 100원 미션이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꼭 좀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이거 이게 좋아요에요 엄지 여러분 두번 누르면 시소되니까 한번씩만 좋아요 엄지 우리 형님들이 또 눌러주시더라 믿습니다 예 한개 눌러주시면 진짜 저한테 후원해주시는거에요 우리 나뇽님께서 미션을 주신거라서 와 저 귤목을 막아버렸네 어우 뭐야 어 으아아 왓 sencill 오옹 오오옹 오옹 툴 로봇 땡스 이걸 리버 아쿤 드랍이라고 합니다 스킬을 한번 좀 날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짜 눌러주셔서 내가 본진으로 갈거라면 우산이야 어 뭐야 저 어떻게봤어 고맙지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가 잘되시길 바라요 아 우리 야눅야눅님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야눅야눅님 이만천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구요 다들 아 휴대랑 움직임 되게 좋다 다시 가볼게요 고맙습니다 아 본진을 방으로는 안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공포의 투 셔틀 드랍이야 이 친구야 셔틀 계속 늘어놨거야 셔틀 드랍이야 이 친구야 어 너 그거 거기 밀려다가도 큰 코 다친다 진짜 나 취소하면 그만이기는 해 너 이거 그것 때문에 너 큰 코 다치는 거야 방어 안하고 지금 나와있어서 와 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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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스파이어 깨지기 전에 저거 스컬지 찍었어 어 못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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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심님 천오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처리 깨버려 아콘이면 깰 수 있어 이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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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많으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좋은 거 아니야? 몰라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가자 어 이거 뭐야 이거 가자 여러분 너 또 이거 이거 옳으냐고 너 또 놓친다 어? 암마당이야 이친구야 암마당이야 이친구야 어? 어? 하하하하하하 드랍 어떠냐 이 친구야 날카롭디 멀티를 그만 노리지 그랬어 뭐야 이거 왜 지금 떠 이거 하하하하하 유튜브 왜이래 써봐 또 가볼게요 떠나볼게요 직선으로 그냥 떠나자 아 역시 바코드 패기가 있어 이 친구 쩝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귀찮게 할로께 쩝밥 새끼가 무슨 쩝밥이라고? 하하하하 귀찮게 할로께 쩝밥 새끼 아니 아니 니가 먼저 룩했잖아 셔틀리고 아까 드럼 나가니까 화난거야? 야 같은 바코드끼리 대화 좀 나누자 앙! 집중하는거 보소 집중력 보소 집중력 보소 흐흐흐흑 ㅎ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편의점을 둥 빌드 알려주고한다 어 발응이 없어 어 뭐야 역사치야? 어..C 두바랍인가? 두바랍 맞으면 큰일날수도 있는데 어우C 두바랍 잠깐만요 누가 호홍해주는지 지금 못보고 있습니다 아 뭐야 날 못찾았나? 날 못찾았나? 질롯이 뭐해 안싸고 오오오 이건 어때? 잠깐만 지금 못보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후원해주시는지 고맙습니다 이건 어때 문진 문진이라니까 아마당 오 심시티 도와줬소 생큐 심시티 도와줬소 고마워 저거 심시티 뭐야 생큐 이거 뭔데 또 들어왔소 깨졌소 딱 깨졌소 피하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어찌보자 스파이어 비어가 깨졌는데 허세호를 어케막지 히힣힣 음 음 좋아 음 좋아 10주 찍게 웃기네 진짜 F.AFF Anthony 이스고 봤어 오그래 디스...엔디 디스 엔...디 아 웃겨 디스 앙띵 아 엔딩 좋았다 아직은 안 받아 스파이어 심시 되게 웃기네 진짜 디스 엔딩 지렸다 어 디스 엔딩 지려버렸네 스파이어도 재고 있어 스파이어도 찍고 있어 어이 선모님 어서오세요 모비야 어서오고 아 나 이거 곱 봐야겠다 너무 웃긴다 걔 좆밥새끼가 이래가지고 무슨 좆밥이라며 주둥이 쳐닫고 빡집중 한거에요 이 친구 처음에 나한테 주둥이 쳐닫고 채팅쓰고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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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논 더블 중 빌드 알려주고 한다 이건 구라고 아하 아하 반응 있을줄 알았는데 반응 없고 용링 나왔는데 나는 열한신줄 알고 질런 하나 나갔던거 몰래 들어옵니다 아하 여기서 당황 때리죠 저글링 당황해서 바로 돌아오죠 어 다시 돌아오다가 늦었다 싶으니까 다시 공격해봤는데 질런 두개로 막혀있고 여기서 당황 제대로 때려버리죠 당황 제대로 때려버리고 어 우리 바코드 바코드 저그 우리 바코드 저그 여기 뿅 들어가면 미치는거죠 저거는 그리고 삼질런 뛰면서 저글링 잡아먹고 한번 웃어줍니다 한번 웃어줍니다 자 그리고 빠른래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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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키잖아요 이거 들키잖아요 안 들키는구나 아직 안 들키는구나 이건 어때 좋은 자리잡고 이득보고 이득보고 이거 오지게 나왔습니다 질런 두개 숨겨놨지롱 질런 두개도 숨겨놨지롱 여기는 캐논 하나 박혀있거든 본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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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줬어요 본진 아 이거는 근데 엠신공 좋았다 엠신공 좋았다 본진으로 읽고 저 질런 두개가 들어왔으니까 안맞아 아 왜 이렇게 웃기지않아 이씨 아 이 심시티 기가 막혀 지금 이쪽이나 이쪽으로 링이 못 들어와요 나이스 심시티야 안맞아 하하 아 심시티가 너무 좋아 아 심시티 도와줬어 아 심시티가 너무 좋아 아 심시티가 너무 좋아 하하 드론봐 아 이쪽으로 밑에나 이쪽으로 저글링 못 들어와 하하 아 너무 웃긴다 와 이 스파이러 여기다 절대 집안한데 큰일납니다 진짜 큰일납니다 진짜 심시티 도와줘서 고마워 하하 드론비비기 하는데 뭐 그래도 수용없어 이 저글링 봐 저글링 봐 이거 뭐야 저글링 비글비글 돈다 못들어온다 야 이거 질러 하다로 깨진다 저글링 못들어와 아 이거 뭔데 이씨 진짜 뭔데 이거 개웃기네 생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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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여기 진짜 멀티있었구나 아 여기 멀티있는지 몰랐네 두개 더 들어갔어 저글링 빙글빙글 도는 바람에 어 이거 나도 우클릭했는데 잘 안들어가지더라구요 더 들어왔어 더 들어왔어 이거 더 들어왔어 깨져 더 들어왔어 더 들어왔어 아 게임 재밌다 아 아 재밌네 잡아요 또 짓는다 이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야 이 친구 아냐 투스타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투스타야 멘탈 나갔어 이 친구 이걸로 지우려다가 안 지웠어 고민한거야 지금 이 드론으로 지우려다가 안 지웠어요 고민 때렸고 근데 멘탈이 지금 나갔어 이 친구 여러분 지금 멘탈이 지금 너덜너덜 해 너덜너덜해 우리의 바코드 저그 이제 짓는다고? 어 지금 멘탈이 너덜너덜해서 본인이 뭘 짓는지 몰라요 지금 컷에 오니까 이제 스파이어 지었어 아 이거 챔버 짓는다라는걸 스파이어 줬네 깜빡하고 아 챔버 여깄네 너덜너덜하구만 디스엔딩 나와버리구요 아하 디스엔딩 제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웃기냐 나도 이게 너무 웃기냐